곧 롤 워싱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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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처럼 롤 잘하고 싶다고요? 진심이에요? 나처럼요? 나처럼이면 잘하는게 아닌데? 워싱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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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잖아 그냥 지금 오면 딸텐데 잘해주면 싸가지가 없어요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누구 아니야 야 이게 닿네 제드 너무 멋있어 제드 너무 멋있다구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반 챔프들이 더블킬 먹는 느낌이랑 제드가 먹는 느낌이랑 왠지 간지가 다르다니까 아 죽는 것도 간지가 다 힛 힛 칭찬 빨리 빨리 오와우 예 빨리 아 아 아 아까워 제드는 칼 많이 사오면 이깁니다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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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계획 간다 아아악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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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멋있다 제대로 보다 멋있어 와 포탄맞는 걸까? 야 다리 유튜브에서 약 쌌나봐 저 약 괜찮은데? 존야가 아직 안 나왔네? 아! 아 제락스 따고 싶어 제락스 따고 죽을까? 인생 한방이지 따고 죽는다 안돼! 아 긴 다리 형 귀신 누가 주는 거야? 힉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하핳 수고우 잘하는 거냐고 못하는 거냐고 반반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반반입니다 또 너무 잘하면은 그 맛이 없어요 킥뉴스 아싸 빼기야 31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쭉쭉 잘한 듯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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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